2주차 행렬과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제 복습하고 바로 실습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차 강의에서는 벡타와 행렬 그리고 텐서를 정의했고 그 벡타들 사이의 연산 그리고 유사한 행렬들 사이의 연산 그리고 성질을 학습하였으며 전치 행렬, 또 대각선 행렬, 항등 행렬, 그리고 삼각 행렬, 또 역 행렬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성질들, 또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벡타로 표현해서 그것이 N차원 공간에 있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로의 이렇게 벡타로 표현을 했으며 그리고 그런 그 벡타 표현들의 일반화된 모양이 행렬이고 또 텐서고 하다는 걸 학습하였고 그 벡타들 연산, 또 행렬 연산 중에서 행렬들의 곱슨, 행렬 A, B의 곱슨, A의 A행렬의 로우와 B행렬의 컬럼을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것들이 I, J 성분이 되는 그런 행렬로 표현한다는 것을 학습했고 실제 구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역행렬의 정의를 하였고 또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대각선 성분들만 더한 것을 우리가 Trace of A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자 이제 실습실에 가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쌍과 벡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벡타를 만들었고 이 벡타를 이용해서 순서쌍, ntuple, n차원 벡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 n차원 벡타들로부터 우리가 벡타들 사이의 실수배와 또 벡타 에디션, 연산을 학습했고 그 연산 법칙들 8개를 소개했고 실제 그 벡타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벡타의 스칼라베와 벡타 에디션을 구하는 명령어를 설명드렸고 또 임의로 7차원 벡타들을 생성해서 그 벡타들 사이의 벡타 에디션과 거기다가 마이너스 1배한 그런 스칼라베를 계산하는 명령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파이썬 기반의 세이즈 명령어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렬과 텐서에서는 행렬을 정의했고 벡타로부터 행렬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열 컬럼, 행과 열을 소개해 드렸고 이것이 3차원 행렬이 3차원 텐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소개해 드렸고 n차원 텐서까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벡타들, 행렬들 사이의 연산이 벡타들 연산과 비슷하다는 것과 행렬 곱셈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행렬 곱셈이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행렬 연산 법칙을 소개했고 그리고 행렬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명령, 행렬의 더셈, 행렬의 스칼라베, 그리고 행렬 사이의 곱셈을 항상 이 명령어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만약에 행렬을 바꿔주고 사이즈를 더 키우고 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바뀌어진 행렬에 대한 연산이 쉽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랜덤하게 큰 사이즈 행렬들을 곱해서 생성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렸고 그리고 열린 문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벡터와 행렬들을 찾아서 이 행렬 연산들을 사용해서 벡터 에디션과 또 행렬 에디션과 행렬 곱, 또 스칼라베 등을 실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그런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행렬 곱으로 행렬과 벡터들 사이에 곱으로 벡터가 입력이 되면 거기다 행렬이 곱해져서 벡터가 출력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래서 위의 예를 실제 컴퓨터 해보면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체중과 혈압을 가진 것이 정상인데 본인의 체중과 혈압이 이것과 미스매치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서제스트 돼야 된다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행렬을 구하는 방법, 정의는 했고 성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전체 행렬을 구할 때는 쉽게 a.transpose 가로를 주면 a의 전체 행렬이 생성되고 a를 정의하고 a의 전체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b도 마찬가지고요. 대각선 행렬과 단위 행렬을 소개했고 삼각 행렬을 소개했고 대칭 행렬은 전체 행렬과 자기 자신이 같은 행렬이고 그 다음 역 행렬을 소개했고 역 행렬의 성질들을 소개했으며 그 역 행렬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주어진 행렬이 주어진 행렬이 역 행렬인지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invertable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고요. 이때 만약에 다른 행렬을 집어넣어 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다른 행렬의 숫자를 바꿔준다면 이런 3차 행렬은 가역 행렬인가? 그러면 이것이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가역 행렬인데 여기서는 이게 가역 행렬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이 연산을 지금 자연수상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때는 코딩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차근차근이 이번 강좌에서 배워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역 행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 주소에서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주차 전체학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